Q. 정한 사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곳에서 왔어요. 아 이곳에서? 네. 그 게임 회사 아니에요? 아 게임? 엽지 생기는 중고집인데 아 이거 상담 많이 했잖아요. 동의의 장점은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편하게 옷을 입고 편한 얼굴로 그냥 정말 운동을 하는 것이랑 같이 낀다거나 약간 저희끼리 재미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남들을 위한 봉사? 자 그럼 첫 번째 정한 사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만 딱 하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SNS나 이거 보면 굉장히 봄에 가기 좋은 곳. 근데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막 자유롭게 가지 못해요. 그렇죠. 뭐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전주에서 길거리 유명한 먹을거리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해도 크나 크고 가볼 곳도 많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한 번도 즐겨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랜덤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예로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지만 이거를 룰렛으로 정해서 돌린 다음에 선택자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힘든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이렇게 괌 자유여행 관리 자유여행 하지만 그에 반해 설악산 등산 여서도 회상 추억 겸 갔다 오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고잉 세븐틴에서 이제 제작된 분들이 이번 여행은 세 명에서 갈 거야. 이러면 룰렛을 세 번 해서 던지는 거예요. 뽑고 뽑고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좋게 괌 여행이 걸렸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그 세 명은 힐링을 하고 오는 거죠. 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지만 여서도 뭐 해당 추억 여행 걸린다. 그럼 진짜 뭐 처음에 싫어하겠죠. 싫어하면서 또 가가지고 또 아 우리 이랬잖아 뭐 저랬잖아 이러면서 또 힐링도 하고 오고 또 전복도 또 따보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재밌고 좀 더 다양한 거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정환 씨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주제에 이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어 방금 말해 릴렛 인생 여행이라고 아 그렇게 네 릴렛 인생인데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보고자는요. 에스쿱스 씁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발표할 거는 고잉 세븐틴에 대해서 무엇 무엇 무엇을 위한 무엇을 향해 가느냐 상의가 안다.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 누구를 위한 아니까요? 네? 누구를 위한 아니까요? 무엇을 위한 무엇을 위한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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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무엇 아 좋습니다. 지금 뭐 고잉 세븐틴을 이렇게 떠올려보면 제일 비중이 큰 게 아무래도 비하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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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네 네 네 저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만약 뭐 회사 회사 이런 컨셉들도 약간의 시트콤으로 한편의 드라마 로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 드라마가 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가져가야겠죠. 잠시만요. 굉장히 본격적이네요. 아 그렇죠. 세븐틴에 일단 저는 가장 생각하는 장점이 리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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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를 되게 들리시네요. 진반되면 그리기 때문에 리얼리즘 리얼리즘 리얼리즘에서 나오는 캐미와 저희들의 뭔가 꾸며지지 않은 재미 웃음 코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다양한 채널을 열어서 뭐 이런 시트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엠티를 간 것 간 것들도 다른 각 지역을 가서 한 채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탈도 세븐틴 감사합니다. 근데 그 틀만 잡았지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정확한 아이디어가 없네요. 아이디어가 없네요. 아이디어가 없네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채널들이 막 나누고 왔는데 그 세븐적으로 어떤 걸 찍느냐. 저는 시트콤. 시트콤 시트콤 일화부터 시트콤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지금 회사 컨셉으로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든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아니라 진급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핑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런 컨셉 아주 좋았어요. 사실 컨셉이 있으면 정말 다양한 여행과 시트콤에 합쳐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정한 정한 제목 블렛 랜덤 인생 여행 에스쿱스 무엇 원우 씨 발표해 주시죠. 네. 아 원우 씨 이 신입사원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그사람부터 심사를 가하세요. 아 빨간색 좋아. 자 약간 체육부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고잉 세븐틴 채널에 들어가 봤어요. 고잉 세븐틴 아니 근데 지금 저 빨간색 표시로 써가지고 나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아니 내가 너한테 맞춰야 되니 지금 벗으세요. 안경을 벗어요. 컨셉이에요. 레완이 왜 벗든지 나이가 아니고 빨간색이 안 보인다고 원우 형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칠판이 안 보인다고 검은색으로 써주시면 나는 목만 떠다니는 원우도 목만 떠다니는 거 아니야? 검은색으로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피노프 스피노프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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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화 네 활동 비하인드 오 활동 비하인드가 25만회 그 다음에 16화 아 이건 또 조사를 해오셨구나 자유시간 자유시간이 37만회 오 많이 차이 나네 축구팀과 오락실 팀으로 정해서 재밌었죠 37만회였고 저희가 21화에서 여행을 갑니다. TTT 되게 수합적이시네 자 TTT가 100만회 오 차이는 굉장히 나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행 여행이라는 게 시간을 소비해서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디 멀리 가거나 이러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안이나 빈교 근처 명소들을 간단하게 갔다 오는 거죠 이걸 세븐틴 세븐틴 트립 트립 아 이거 제가 보기에는 빈교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뭔가 대국민 사기나 뭐 안 하시는 듯한 표정이다 일단 네 이 밴드는 제 것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저럴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제가 오늘 이게 오늘 생각한 거예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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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스 형이랑 똑같은데 콩스 저희가 콩스를 이제 회사는 이미 했던 많이 했던 이미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역할극을 극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쭉 진행해서 스토리를 저희끼리 만드는 거죠 에드립 크리스타일로 하나 크리스타일로 에드립 자 이거를 이제 세븐틴의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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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에서 드립으로 드립과 드립입니다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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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꽁트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리도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모르고 그 캐럿들도 모르고 정해지지 않은 그 쪽대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트립에서 드립으로 바뀐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게 나는 저 친구가 저렇게 해낼 줄 몰랐는데 드립은 트립과 드립입니다 드립에서 소름 돋았어요 드립에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괜찮다 우지 우지 대표님 데려가십니다 우지씨 대표님 데려가십니다 배드 어디 가 준비를 했어요 우지 형 하나씩 봐주세요 어 뭐지? 오 뭐야? 아니 뭐야 형이 12개를 준비해준다고? 하나씩 봤어 뭐야 이제 전달해서 하나씩 봐주시면 됩니다 대단한 노력했다 지금까지 이런 성인은 없었다 진짜 뭐야?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 복상 복상에 아니요 하나씩 다 그렸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아니요 하나씩 다 그렸습니다 우와 대박 다 그린거야? 네 하나 더 그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성인은 없었나 셋사님 네 셋사님 넓 삶이다 우리 셋사님 복상에 있어요? 저희 넓 cultivated 없어요? 제가 복상하는 Box 성의가 중요한 거에요 복사 할 수 있었지만 성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카메라 이게 바로 제 컨텐츠입니다 나에게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괜찮습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뭐 뭐 보잉에서 셀프캠도 찍어봤고 하지만 글셀프캠은 과는 다릅니다 응곤을 하셨어요 응곤했어요 그 셀프 캠과는 다릅니다. 왜냐? 그 셀프 캠들도 어떻게 보면 꾸며진 모습들이었어요. 맞죠? 맞죠? 사옥에 있었던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웃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카메라가 있다. 내가 잔다. 자기 전에 눌러 놓고 자세요. 일어나서 배터리 갈아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녀. 다니다가 밥 먹을 때 세워두세요. 틀고 밥 먹으세요. 13개의 단독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얼리즘? 리얼리즘입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쿱스 형이 먼저 선수 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고잉 세븐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리얼리즘을 극대화해서 개개인의 하루의 삶을 담는 거죠. 바로 이 카메라 카메라 역시 덕현님! 연속 철자로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쓰더니 감동, 재미, 리얼리즘 모든 걸 다 담으셨다. 다음 누구죠? 다음은 이노 씨입니다. 아 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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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짝 짝 짝 짝! 스페셜 와이즈드 피디오틱 테크놀로지 회사의 형 드노이라고 합니다. 좀 특별하게 해볼까 합니다. 기대되나요? 자, 70%였지? 70%였지? 70%였지 아이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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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실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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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플러스 100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텐데 자! 첫 번째 아이디어! 빠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진짜 재밌어졌다. 언제 저렇게 재밌어졌어요? 세븐툰에 1인칭을 참견해보는 이름하여 너를 다 알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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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멤버의 하루동안 생활들을 보는 아주 획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카메라 앵글 또한 제 시점으로 본다면 제가 호시 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캐럿들은 또 제가 보는 시점으로 또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고잉 세븐틴 아니죠! 고 백 세븐틴! 아! 고 백! 아! 저희가 지금까지 앞만 보고 네!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아! 그렇죠 많이! 네! 그 순간들 뒤돌아보면서 고 백 하는 거예요. 고 잉이 아닌 방이나 그런 캠프들을 놓고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랜덤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난 고잉 세븐틴의 일들을 추억을 하면서 사실 나는 이땐 이랬어 혹은 너에 대한 감정은 이랬어 라는 말로 좀 더 하는 본격 힐링 프로그램! 마지막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없으면 정말 센스있네요! 진짜 준비를 너무 잘하셨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승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예능 꿈나무! 콘텐츠병! 부승관입니다! 예! 2019 고잉 세븐틴 아이디어 보고서 오늘의 주제는 고 서브젝트 서브젝트는 오늘의 서브젝트 오늘의 서브젝트 오늘의 서브젝트 오늘의 서브젝트였어야 했는데 승관 씨 자신감 좀 가져와 네! 제가 흔히 민망해요 여러분들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브젝트는 네 들어줄게요 불가능이라 노력하지 않자의 별명이다 별명 일단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은 나는 노력을 해온다 라는 생각을 기본 존재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 어떤 걸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신의 삶은 기회가 아닌 변화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나요 상황이 따라주기만을 바라나요 그게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곧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게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세븐틴은 어떤 돌로 유명하죠? 자체 제작 아이돌 맞습니다 자체 제작 돌로써 저희의 큰 장점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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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말이 어렵다 알겠다 알겠다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저희 세븐틴 칠판 뒤로 가시지 마시고요 어디까지 가세요? 자기가 없어져 저희 세븐틴 자기가 없어져 이제까지 세븐틴이 컨텐츠로써 우리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의 아이디어 그 컨텐츠까지 자체 제작하는 그것 그 아이디어 뭐냐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이디어 좀 말해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 컨텐츠 시대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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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유튜브 등등 우리 모든 유튜브 그런 그런 페이지에 클릭 한번 합니다 오 딱히요 죄송한데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죄송한데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죄송한데 빨간색 말고 우리가 이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노래와 똑같이 컨텐츠도 3초 안에 4초 안에 4초 안에 3초 안에 그 컨텐츠의 파급력이 정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컨텐츠가 뭐냐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요? 저희는 돌아갔습니다 나왔다 제가 가는 길을 돌아갔습니다 고잉 세븐틴 로고송 앤 오프닝 제작 프로젝트 드디어 나왔어 아이디어 나왔다 세븐틴이 우리가 고잉 세븐틴만을 위한 시그니처 로고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13명의 손길이 정성에 들어가면 캐럿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캐럿들의 반응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애들이 직접 유유 목소리 꿀 떨어져 유유 오늘도 들고 왔어요 유유 곧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린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잉 세븐틴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로고송을 만들려 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급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급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너무 길었죠? 아니에요 눈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질문 있습니다 종이 몇 장 쓰셨어요? 불가능을 단위로 만드는 거 그게 변화죠 네 노래를 만든다 하면 그걸 너무 3초나 5초 짧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 30초 정도 근데 30초 정도로 만약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보는 사람들이 또 처음에는 보겠지만 나중에까지 만약에 팬 사람들이 볼까요? 그거를 조금 짧아도 돼요 저는 이거는 이거의 기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화 세트거를 봤을 때 영화만 딱 들어가는데 그쵸 뭐 20세기 폭스 작품 빰빠빵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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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런 느낌의 기대감을 좀 더 그 콘텐츠에 기대감을 좀 더 비유시킬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준씨입니다 아 준형 오늘 기대돼 네 안녕 심이가 중에서 온 준이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 여러분이 쇼핑 합리에선 갈 때 원 플러스 원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네 봤어요 봤어요 일반 성붐보다는 원 플러스 원도 많이 사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거는 일단 우리 컨텐츠도 원 플러스 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컨텐츠 진짜 지금 나 너무 근데 직접 something 전에 원훈 씨 많았던 뱀마완 저에서 넘는 그 여행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전에 멤버 고향 가는 콘텐츠 하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까지 1 플러스 1였으면 1 플러스 1였으면 이런 가지에 콘텐츠를 썩자는 말이네. 희적이야 희적이야. 멤버들 고향 가서 여행하는 거죠. 1 플러스 1. 이거보다는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2 플러스 완성해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거보다는 이거 완성된 거 아니야? 멤버 중에서 중국 멤버 있잖아요. 그거 바로 저요. 네 저요. 저 고향 신천 가본 적이 아직 없죠. 네. 근데 아까 원호 씨도 말했죠. 유행 멀리 가는 거 좀 어려우니까. 근데 중국 뭐였다고 생각하지 마요. 비행기 타고 3시간밖에 안 됐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집보다 가까워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은 신천 소개할게요 신천은 신천은 아주 월드선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월드선 있게 그래서 신천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행 가면 뭐 좋아해요? 먹을 거 먹는 거 아 그러면 신천 가면 됐네요 신천은 아주 유명한 야시장 있습니다 야시장에서 바로 신천에 여기 있습니다 옆에 바로 아름다운 바닥이 있어요 바닥에서 생선 생선 먹고 싶은 생선 다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원호 씨 생선 먹고 먹었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안 먹어도 돼요 아름다운 산도 많아요 1 플러스 1이네요? 네 그거는 또 하나 1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다른 거 여행 갈 때는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음식 말고 경치 경치 경치는 준비했죠 경치 신천에서는 아주 유명한 경치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높은 건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건물은 하나 말고 두 개 있습니다 2개의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건 현명이야! 이거는 사실 심천보다는 원플러스원이란 주제가 정말 대단하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콘텐츠는 어렵다. 근데 콘텐츠 내용이 멤버의 고향을 여행하자는 거죠. 여러분, 다음 분은 호시 씨입니다. 호시!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름은 호시입니다. 그림과 같이 호랑이의 시설! 네! 일단 세븐틴 분들을 위해서 세븐틴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콘텐츠는 교훈이 좀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주제로. 당연한 것!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그런 분들께. 그런 분들이 이를 체험하는! 이름하여? 당당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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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우유 흔히 사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우유! 누가? 누가 만들었을까? 소가 만들었어요. 소가 만들었죠. 근데 소를 체험하는 건가요? 소가 혼자 이렇게! 네! 우유 만드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물리수거 하잖아요. 딱 밖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어? 며칠 지나면 사라져 있잖아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저씨, 아주머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런 일들 저희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네요. 네. 그런 콘텐츠를 한 번 생각해봤고요. 아 네. 자 두 번째 콘텐츠는 바로! 꽤 간단합니다. 어하! 네 그렇죠. 이름을 좋더라. 저희가 세븐틴분들이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캐럿분들 캐럿분들 공식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사연! 아 오늘은 이 친구의 생일이라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몇 달 몇 달 밥을 먹게 될 텐데요. 와서 계산해주세요! 네 개선! 멋있어 멋있어! 뭐 같이 가서 좋아! 깜짝 등장해왔서 계산해주고 얘기 좀 톡클 좀 나누고 또 아니면은 뭐 졸업식! 졸업식인데 동은이 형한테 제가 밥 좀 사드리고 싶은데 목돈이 맞지 않아서 오 멋있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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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딱 가서 밥 쏘고 가라 뭐 하는 그런 컨텐츠가 어떨까요? 오 멋있다 제작비는 어떻게 하실 거네요? 제작비요? 혹시 게임 부담? 아니요 아니요 개카 갑니다 개카 개카로 가요? 개카로 얼마 나온다고? 세븐틴 여러분들 캐럿 분들이 밥 먹고 싶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사드려도 됐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사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 시선이었습니다 깔끔해 깔끔해 다음 사원은요 바로 김민규 사원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입사한 김민규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진짜 사원 같아요 네 파워포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컨텐츠 제작 기획 두 번째 구성와 세 번째 결과물 및 반응 예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예상까지 저도 예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주시죠 바로 트리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한 명이요 원우 씨가 먼저 제출했던 아이디어 아닌가요? 원우 씨가 먼저 제출했죠 아까 저기서 뒤늦게 작성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주시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 여행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행은 무엇입니까? 힐링이요 굉장히 쉬는 거요 맞습니다 쉬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맞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만 맞아요 저희는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꿔보자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할 필요가 없고 멀리할 필요가 없고 아까 들었는데 이거 아니 너무 아 근데 10분 15분인데 잘 배꼈다 10분 15분까지는 너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에서 여행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어디 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자 압구정 로데오에 있는 모든 밥집 가보셨습니까? 거의요 안 가보신 곳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돌려주시겠습니까? 외식이죠 외식 돌려주세요 생각은 다 오케이 그것도 할 수행이네 오케이 형 샘부터의 맛집 야무순소다 멀지 않던 서울 속 또 즐길 것 힐링이 될 만한 곳을 찾아봅니다 저희는 아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케미 포인트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진행합니다 우와 자 우지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시죠? 네 그럼 우리 방에만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 방에 누워있지 말고 조슈하고itä Navy 좋은데요 진짜 나ирован 환경 좋은데요 맏이 호텔에 와 있는 것처럼 매주reet 좋은데요 그게 그대의 여행입니다 잠깐 열고 doul 그냥 이동하는 거 안자서 밥 먹는 거 끝나고 커피 마시는 거 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량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세븐틴이 좋아하는 걸 이런 걸 좋아하고 팬분들의 또 반응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그런 트립 컨텐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여주시죠 잠시만요 사진 뭐예요? 네 제가 뒤쪽이잖아요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아이캔디를 좋았습니다 아이캔디? 오! 영어의 영어 일명 세븐틴 허비 세븐틴 허비 네 멤버들 각자 각자의 취미를 찍어보는 거죠 네 보통은 액티비티는 고잉 세븐틴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잉 세븐틴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팬분들은 저희 각자 각자 하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그걸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실망해서 오! 우지시네 그런 컨텐츠 란다 우지 우지 정말 귀엽고 막 운동 안 할 것 같은데 운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요 우지가 아 이 example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주는 거죠 넘겨주세요 Photography 민규하고 디에잇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Both of these members like to take pictures 네 Film their favorite spots to take the pictures 찍는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팬분들한테 그걸 공유해주는 거죠 아 좋네요 명소들 아 명소들 사진 찍으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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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can explain what inspires them to take pictures 어떤 것 시 What's inspiring?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는지 영감을 받는지 사진 찍을 때 그런 것들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넘겨주세요 1위 승관이랑 조겸이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Maybe film their favorite place to eat 이 두 멤버들이 가장 가기 좋아하는 맛집들을 찍어보면 좋습니다 팬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아 그걸 팬분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아 좋네 좋네 넘겨주세요 The end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젠틀하고 정말 너무 좋은데요? Perfect as perfect 아 그렇습니다 Perfect as perfect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뭘 생각을 하시는데 저 궁금하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신입사원 번호입니다 와우 예 저도 오늘 고잉 세븐틴의 컨텐츠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예 맞춰줄게요 오 배경은 노래방입니다 네 노래방에서 뭘 하냐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죠 맞아요 애즈브레스 어떻게 부르냐 뭐죠? 자 선곡자와 가창자를 따로 정합니다 부른 사람은 부르기만 하고 고른 사람은 부르기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번갈아가면서 보통 허리 바꿀 수 있겠죠 오 네 가창자는 선정된 곡을 알던 몰라던 일단 불러야 합니다 Learning 어렵다 어렵다 특성을 골랐는데 모르다 해도 몰라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아니, 심지어 그냥 한국어 노래인데 모르는 노래여도 어쨌든 가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사를 읽으면서 그냥 멜로디를 예측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창자 개인 혹은 팀이 될 수 있겠죠? 가창자는 벌칙을 받습니다.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네. 이상입니다. 너무 좋아. 송관이 형이 저랑 땅 가서.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도겸이? 너무 웃어. 이 똥도겸이 오빠 되게 고급스러운. 2,9.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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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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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서툴러가... 아, 애니메이션을 너무 중복했구나. 애니메이션 중복했구나. 아, 애니메이션 중복했구나. 이 사진을 보시면! 나 이 영화 좋아해요. 혹시 이 영화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정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셰프, 이분이 원래 레스토랑 셰프님이셨거든요. 근데 셰프, 레스토랑에서 짤리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제 푸드트럭을 하면서 이제 가족가도 좀 더 돈독해지고 돈독해지고 이런 사이가 되면서 뭔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 푸드트럭이었구요! 다음 주식! 아 뭐야, 영화 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을 많이 하셨네요. 셰프! 이 푸드트럭을 해서 팬분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같이 음식을 나눠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이 컨텐츠는 오로지 저희 제작비로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만들어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이제 사실 고잉 세븐틴으로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진짜 나눠주는 거네. 좋은 취지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푸드트럭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준다는 것 함으로써 나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 활동적인 보잉 세븐틴 저 한 번 더 남아있어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 와! 행복하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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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다리다! 너무 웃기지? 오늘 저희가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2019년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2019년 고잉 세븐틴 콘텐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 조금 현실성이 있고 뭔가 저희 세븐틴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볼까요? 네, 저는 시작이니까 네 옆에서 자꾸 원우씨가 트립 앤 드립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시작이니까 아까 승관씨가 처음 낸 의견 오프닝 로봇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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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걸 좀 시작으로 이제 당장 하는 게 어떨까? 나 좀 좋아. 그렇죠?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승관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은 오프닝 송을 딱 만드는 거잖아. 네.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 회의를 오, 괜찮다. 뭐 이게 아이디어끼리 섞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섞여서 새로운 것 같아요. 1 플러스 1 아시잖아요. 저 제 아이디어, 1 플러스 1 겹쳐지면 1 플러스 1 아, 좋습니다. 그러면 승관이 형의 아이디어가 첫 번째로 반영이 되는데 축감입니다! 소감, 소감 어떻게 소감? 소감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좀 잘 돼가지고 좀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져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좀 좋은 효과가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우리 멤버들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고 싶네요. 적극적으로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회의도 한 만큼 새로워진 고잉 세븐팀 한번 다시 파이팅 한번 달려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가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